어제까지 너와 돌아왔는데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? 앨범 작업하느라 요즘 계속 바빴어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자주 하던데요 발라드의 여왕이 나타났다고 노래가 너무 잘 나온다 이번 노래 저도 좀 들어봤는데 뭔가 그 자손 아픈 사랑을 했거나 이별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자의 촉이라는 게 약간 있고 제가 최근에 아팠었는데 그러니까요 앞에서 이렇게 살이 빠져던 건가? 네 조금 저희 나한테 따지면 기분이 안 돼요 진짜 가을 타다 봐라 어제도 단지처럼 답답하고 메일을 하는 건가 어제까지 우린 사랑했는데 어제까지 니가 내 전부였는데 오늘부터 우린 남남인가봐 두 번 다시 너를 볼 수 없나봐 어제까지 넌 내 남자였는데 너와 밤 먹었었는데 어제까지 너와 밤 먹었었는데 어제까지 너와 밤 먹었었는데 어제까지 너와 길을 걸었었는데 어제까지 너의 예수 어제까지 네 사람이었는데 어제까지 넌 내 거였는데 어제도 널 바래다 줬는데 어제까지 우린 사랑했는데 어제까지 네가 내 전부였는데 오늘부터 우린 남남인가 봐 두 번 다시 너를 볼 수 없나 봐 어제까지 넌 내 여자였는데 네가 없는 공간이 네가 없는 시간이 벌써부터 난 익숙하지 않아 네가 없는 오늘은 아무것도 못해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해 오늘부터 내 곁엔 네가 없는데 내 곁엔 네가 없는데 사랑하는 것만 배워서 아직 너를 보낼 수가 없나 봐 어제까지 사랑했는데 내 곁엔 네가 없네 내 곁엔 네가 없네 고마워 하늘 하늘 아멘